응. 조성현. 천구에 팔십삼 년. 칠 월 오일. 가수경. 배우. 배우? 모르겠어 지금 앞으로. 모르겠다 여기는 자꾸 왜. 검에 그냥 빛이 어두워진다 그래 자꾸. 빛이 어두워지고 올 내년 후반기까지는. 자꾸 지워지는 해오 년이다 자꾸 그래. 근데 여기는 몰라. 부모를 잘 만난 거 같아. 부모를 잘 만나서 지금까지는 버텨왔는데 자기 사주에서 원래. 마흔다섯 살 고비까지는 지가 힘들거든 사주가. 올 올해는 지가 관제도 있고 작년부터 관살이 껴있기 때문에 지가 자꾸 이름을 망치는 해오 년이다 자꾸 그러거든. 응 자꾸. 몸이 없어요 없어. 자숙해라 그러지 자숙하고. 그냥 조금 자기를. 반성하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어. 원래 한 번은 다시 그 움직여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몰라 내년까지는 좀 힘들지 않나 그래. 나 일단 부모님을 잘 만났다. 부모는 잘 만났지. 이분 누군지 아세요? 잘 몰라 나는. 이루 혹시 알아요 이루? 이루는 알지. 돼지난 아들. 부모님 잘 만났구나. 잘 만난 거지. 네 뭘 자기 사주보다 도와주는 거야. 그래도 좋은 거지 나도 좀 그런 부모 보기 싫어.